자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1, 2회 통합 문제의 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실시된 시험이었죠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하고 또 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의 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 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결정하는 거냐 어떤 법 제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대통령령 2번 환경부령 3번 행정안전부령 4번 국토교통부령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환경부령에 해당이 되는 것은 소음 및 관리법 시행규칙 그래서 소음 진동 및 관리법 시행규칙 그리고 행안부 즉 행정안전부령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4번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습니다 2번 베이퍼라이저 1차실 압력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차실 압력은 약 0.3kg2cm의 정도의 압력이다 2번 압력 측정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끈다 3번 압력 조정 스크류를 돌려서 압력을 조정한다 4번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여 압력이 규정치가 되는지 측정한다 자 여기에서 1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2번 같은 경우는 압력 측정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끈다 라고 했는데 시동을 끄게 되면 1차 압력과 2차실의 압력 즉 감압이 되는 압력에 대한 상태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반드시 시동 상태에서 점검을 한다 2번이 해당되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퍼라이저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차실의 압력 즉 이쪽 부분이 1차실의 압력이 되고요 이쪽에서부터 입구 쪽에 가스 분배가 열리게 되면 가스가 열리게 되죠 가스가 열려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가는 결정은 순전히 후크와 여기에 있는 다이어프렘 즉 스프링에 의해서 균형된 의미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가스가 유입이 된다 유입이 되게 되면 이 유입된 가스가 이렇게 1차 실을 거쳐서 2차 실에 대한 감압실로 들어가서 바로 믹서기 즉 베이퍼라이저의 기화기에서 공기와 같이 혼합이 돼서 연수가 되는 거죠 베이퍼라이저에 관련된 이와 같은 실 LPG가스 중에서 특히 LPG가스 중에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페이퍼라이저다라고 하는 것은 요점정리 시간에 강조를 드렸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LPG기관에 대한 문제 중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페이퍼라이저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3번 가솔린 연료 분사장치에서 공기량 계측 센서 형식 중 직접 계측 방식으로 틀린 것은 가솔린 전자재 엔진 분사 방식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겠죠 직접 계측 방식과 간접 계측 방식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접 계측은 에어프로 센서가 있는 타입 공기유량 센서가 있는 타입을 말하고 간접 계측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에어프로 센서가 없이 압력, 흑기다기관의 압력에 따라서 변화되는 압력을 지도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압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이 되죠 그래서 맵 센서, 즉 지도와 같은 압력에 대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이걸 계측할 수 있는 센서가 맵 센서다 맵 센서 들어가는 상태가 바로 간접 계측이다 그래서 간접 계측에는 에어프로 센서가 없는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칼만와류식, 멜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핫필름식, 핫와이어식 그리고 베인식에 대한 부분은 직접 계측 즉 에어프로 센서에 대한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맵 센서식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간접 계측이죠 간접 계측, 간접 계측에 해당이 돼서 현재 맵 센서에 해당이 되는 이 센서가 직접 계측에 해당되지 않는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동력행정 말기에 배기밸브를 미리 열어 연소 압력을 이용하여 배기게스를 조기에 배출시켜 충전 효율을 좋게 하는 현상은 1번 블루 바이, 2번 블루 다운, 3번 블루 아웃, 4번 블루 백 여기에서 답은 블루 다운이 되죠 블루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흑기 쪽과 배기 쪽에 대한 압력 즉 밸브가 열릴 때 연소실에서 폭발이 되고 흑기, 배기 쪽에서 해당이 되는 피스톤의 작용에 의해서 급격하게 하강이 되면서 환기가 될 때의 배출 게스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배기 행정 말에 다시 말하면 동력 행정 말에 연소가, 게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 배기밸브가 열리게 되고 열림과 동시에 바로 압력 변화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그런 유기적인 유동성 압력 변화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력 행정 말에 배기 행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발생되는 그런 압력 변화의 현상으로 연소실에 대한 효율성을 기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 답은 2번이 되고 블루 바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이 될 때의 실린더 내의 간격 변화 즉, 마모율에 의해서 미온소된 가스가 아래쪽, 다시 말하면 하브 크랭크 케이스로 압축이 되면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 압력에 따라서 미온소된 가스가 유실되거나 또는 압력이 저하되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블루 바이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